다른 프로젝트에 모여져 이루어져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. 지금 현재 결혼을 정확하게 정말 흥지 않았지만 저희가 현국을 통해서 같이 논의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두 명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. 젊은 예술가들을 저희가 비평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들이 하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저희가 미디어 아트를 지원을 하고 흥미로운 것들에 집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이들이 젊으니까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젊으니까 실수를 할 수도 있죠. 그렇지만 이런 젊은이들에게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길에 제가 참여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. 저희가 계속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